안녕하세요. 스트로비스트 코리아의 권학봉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제 본업이죠. 사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누구 사진이냐? 바로 제 사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굉장히 개인적이고 제 나름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게 뭐 특별히 꼭 이래야만 한다라고 하는 주장이라든지 혹은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비판이나 이런 것들이 없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개인적인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이야기가 뭐냐? 이러면 저는 이제 본업을 유튜브로 알고 계시는 분들 계시고 아니면은 라이트룸 강사라든지 아니면은 책의 저자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알고 계시는 분도 있지만은 제 본업은 사진을 찍는 사진 작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항상 매년 이렇게 전시를 통해가지고 이런 사진 작품을 발표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이게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 해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못하고 넘어가는 적도 있죠. 하지만은 이번에는 제가 준비를 해서 드디어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제가 서울 인사동에서 전시를 하고 있으니까 혹시 궁금하신 분이나 이런 멋진 사진을 직접 눈으로 보고 싶다. 이거 프린트까지 제가 다 하는 거거든요. 오셔가지고 구경을 하실 분들은 오시면은 제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그런 의미로 오늘 드릴 말씀은 나는 왜 이렇게 사진을 찍냐 물론 이 제목에 낚여가지고 오신 분이 있는데 아주 환영합니다. 기다리시고 좀 들어보시면은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보시라고 조금 더 낚시성에 이렇게 자극적인 제목을 썼는데 아주 잘 낚시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크게 이제 두 가지 장례로 사진을 찍는데 하나는 이제 파인아트죠. 순수한 이제 시간 예술로서 그 도구를 이제 사진이라는 도구를 이용을 해가지고 제가 어떤 창조적인 어떤 그런 생각이라든지 제 이야기를 대신해서 하는 그런 작품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의 대학생들에 관한 이야기를 했던 이런 작품들이 있죠. 이걸 굉장히 지난 정권의 따가운 눈총으로 인해가지고 전시하는데 조금 애를 먹었던 그런 작품입니다. 아무튼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것보다 조금 더 낭만적인 그런 어떤 상상의 나래 그런 상상의 나래를 펼쳐가지고 만든 작품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건 시각적으로 굉장히 아름답기도 하고 제 나름대로 그 어떤 그 천사라든지 이런 이런 게 만약에 그 시대에 어떤 무언가 이런 왕국이라든지 이런 거 멸망 후에 그 흔적을 찾아와서 이제 둘러보는 그런 느낌을 이제 상상을 통해가지고 표현했던 그런 작품이고요. 이거는 이렇게 주로 파인아트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시간이 좀 있을 때 그리고 이런 게 막 떠오르고 이럴 때 이제 작업을 하는 거고 주 메인 주제는 다큐멘터리 사진입니다. 다큐멘터리는 굉장히 넓은 범위를 가지고 있어요. 이 안에 이 안에 보면 보도사진도 있죠. 신문이라든지 어떤 이런 거 보도사진도 있고 뭐 어떤 이야기를 이끌어 간다든지 혹은 과거에 있었던 이미 사망했던 인물에 관한 이야기를 엮어 간다든지 굉장히 다양한 장르가 있습니다. 주로 저는 제가 이제 그 굉장히 관심이 많은 소수민족 소수민족에 관해서 작업을 계속했어요. 옆에 보시는 이런 작업들이죠. 이런 작업들인데 소수민족이라는 게 굉장히 나름 재미가 있는 주제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한 그 지금은 국가라는 이런 그런 카테고리가 딱 나와서 명확하게 있죠. 그 안에서 단순히 숫자로만 구분되는 조건입니다. 이 숫자로만 구분되는데 이게 굉장히 강력해요. 우리 인간의 뭔가 본성을 건드리는 그 옛날 원신이었던 그 시절의 어떤 동지예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건드리는 그런 결속력을 가지고 있는 그 단체 그것들이 얼마만큼의 숫자를 가지고 있느냐 그게 그 국가에서 굉장한 파워고 굉장한 권력입니다. 그 기회에서 이제 소외된 사람들을 가지고 다수에 비한 소수인 소수민족이라 그러죠. 거기에서 이제 항상 작업을 하다가 몇 년 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이 로힝야 같은 경우에 미얀마에 사는 그 이슬람교도죠. 이슬람교도. 그래가지고 특히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관심의 순서로 따지자면은 제일 끝이에요. 제일 끝. 왜 그런가 하면은 첫 번째 종교적으로 걔네들이 이슬람입니다. 이슬람. 두 번째로 애들이 무작위 가난해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살고 있기 때문에 뭐 특별히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어떤 대상이 아니에요. 그 오일머니가 막 넘쳐나는 그런 동네도 아니고 그 미얀마라는 우리가 생각하면 듣기만 해도 변방인데 거기에서 더 완전히 총구석인 그 라카인주라는 데가 있거든요. 그 방글라데시 국경 옆이에요. 거기에 이제 사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아마 로잉야가 만약에 이슬람이 아니고 기독교였다라면은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훨씬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나섰을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아까 앞에 말씀드렸죠. 이건 제 생각이고 제 이야기라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사진을 찍으러 갔죠. 그래가지고 뭐 제가 이제 항상 이렇게 찍는 작품들은 이렇게 촬영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왜 굳이 이렇게 찍느냐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이질감이 들어요. 이게 과연 사실인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진이죠. 왜냐하면은 제가 쓰는 방법은 비주얼적으로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뭐랄까 비주얼적으로 너무 완성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흔히 다큐멘터리 사진이라고 하는 데서 보이는 시각적 완성도의 어떤 그 한계를 넘어갔죠. 마치 연출인 같고 마치 굉장히 현실적이지 않은 그런 느낌의 사진을 저는 찍습니다. 그래가지고 오해도 많이 사고 욕도 많이 먹지만은 그게 왜 그렇게 찍는가 생각을 하면은 이게 우리가 이 사진이라는 거는 다른 미술하고 다른 특징이 있어요. 모든 미술의 장르는 각각 나름의 특징이 있지만은 이 사진의 인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는 게 무엇이냐 이러면은 현실 세계에 어떻게든 존재하고 있는 그 무엇들을 사진작가라는 사람이 카메라라는 도구를 이용을 해가지고 일부분을 선택해서 취합한다는 특징이 있죠. 그 특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진을 볼 때 현실 속에 그 사진 안에 있는 내용이 있을 거다라고 가정을 하고 사진을 보는 거예요. 그게 다른 미술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피카소의 아비뇽의 천여들 이런 거 봤을 때 이런 사람들이 현실 속에 존재하라는 그런 가정을 하고 있진 않잖아요. 물론 피카소는 모델을 가지고 이렇게 그랬다고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델들의 현실 속에 있는 그 존재 자체를 염두에 두진 않는다는 거죠. 거기에서 제가 주목하는 건 뭐냐 이러면은 그래서 사진이 마치 진실이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굉장한 결함이 있어요. 사진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현실 세계를 일부 취합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어떤 사진 작가의 어떤 의도에 따라가지고 그 현실의 어떤 부분의 취합이 굉장히 바뀔 수가 있고 그것이 마치 사실이냐 보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 굉장히 유명했던 다큐멘터리 사진 작가들인 같은 경우에 역사적으로 전설급에 있는 그런 사진 작가들인 같은 경우에는 저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죠. 오히려 다른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스트레이트 포토였죠. 그냥 있는 그대로 최소한의 테크닉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를 갖다가 어떻게든 뽑아낸다. 그런 개념이었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무리 그런 최소한의 그런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진 작가라는 사람이 이미 감정과 느낌과 그걸 가지고 그걸 취합하는 순간 진실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모호한 개념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진을 한번 보세요. 이 사진을 보면은 뭔가 그 아름답고 멋지죠. 아름답고 멋진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 그렇지만은 이게 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은 떠오르잖아요. 대략적인 어떤 어렴풋한 느낌만 이렇게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사진이 가진 매력이자 한계입니다. 저는 그 부분에서 집중을 해가지고 결국에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무슨 말이냐. 이러면은 그 현실 속에 있는 그거를 가지고 내가 촬영을 할 때 나라고 하는 작가의 존재감을 그 사진 속에 이미 빡 집어넣어야 된다. 그게 제 생각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촬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진을 이렇게 찍는데 이 사진을 보면은 사람들이 다들 그렇게 생각하겠죠. 아 이거 연출인 같다 뭐인 같다. 그렇지만은 저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만난 그 순간에 최대한 빠르게 세팅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촬영을 하고 이야기도 나눠보고 어떤 사람인지 왜 이런 작업을 하는지 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겠죠. 사진의 스토리텔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가 있지만은 이 이야기는 안타깝게도 이 비주얼로는 전달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진의 텍스트가 붓게 마련이에요. 그 텍스트가 없이 이 사진의 특히 다큐멘터리 같은 사진은 완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은 차치를 하고 대신에 내 사진을 바라보는 사람한테 저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저는 현실에 있는 이미 만들어져 있고 존재해 있는 그거를 가지고 단순히 취합을 한 것뿐만 아니고 현실보다 훨씬 더 리얼하게 이 사람이 지금 여기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그 현실 우리가 보통 그런 이런 현실에서 느끼는 그런 빛이라든지 그런 입체감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뭐랄까 광고에나 나올 법한 굉장히 과장되고 뭐랄까 비주얼적으로 아름답게 표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굳이 이제 예수는 꼭 아름다워야 되냐 뭐 이런 어떤 그런 논쟁이 물론 있어요. 물론 있지만은 저는 그거는 20세기에 다 끝났다고 봅니다. 그런 논쟁은 20세기에 다 끝나가지고 말할 가치도 없다. 왜 아름다우면 안 되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대답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실의 한 조각을 보여드리지만은 그 현실의 한 조각이 현실보다 더 현실 같은 하이퍼리얼리즘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지만은 굳이 여기서 이제 그런 복잡한 철학적 개념을 가지고 올 필요는 없고 저는 현실보다 훨씬 더 우리 눈으로 그냥 바라보는 것보다 훨씬 더 긴장감 있고 드라마틱하면서 아름다운 그런 사진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가 뭐냐. 왜 그렇게 생각하냐. 잘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제 이야기고 하니까 제 변명을 이제 하자면은 사진을 하기 전에 저는 영상 그러니까 영화 같은 그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대학교 때 VHS 있죠. VHS 가지고 미니 8mm라고 그랬나. 필름 카메라 말고 테이프 들어가는 캠코드 같은 게 있어요. 그걸 가지고 학교 때 친구들 막 꼬셔서 단편 영화를 한 5개 정도 찍어봤습니다. 찍어보고 난 다음에 제가 그 영화에 대해서는 깔끔하게 보기로 했어요. 왜냐하면은 영화라든지 이 영상 작업은 1인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할 정도의 종합 예술이다. 그래서 거기에는 감독도 필요하고 제작도 필요하고 의상, 메이크업 거기다가 조명 거기다가 이것저것 너무 편집이라든지 후반 작업의 기술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1인으로서는 감당할 수 있는 사이즈를 넘어갔다. 그래서 이거는 개인의 예술이라고 보기에는 힘들다. 거기다가 제가 부자가 아니니까 그걸 가지고 내 마음대로 만들려고 영화를 제작을 할 수가 없어요. 영화는 지금 제가 여기 다큐멘터리 촬영 가서도 돈 많이 들지만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죠. 그래서 저는 개인이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시각적으로 흥미로운 그런 장르가 뭐냐 이래가지고 저는 사진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진을 하고 있는 거고 아무튼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 이러면 돼 그래서 저는 그 영화를 만들 때 영화는 소설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소설 우리가 책이라는 장르 소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영화 한참 많은 옛날 선배가 있어요. 그 선배가 술 먹을 때 얘기 막혔죠. 영화는 소설이고 사진은 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형 선배가 이렇게 듣고 있다가 음 아니야 영화는 시적 템포를 가지고 있어야지 소설로 만들면 영화가 망한대요. 왜냐하면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너무 자세히 디테일해가지고 그러면 이야기가 장황하게 늘어져서 그 한 시간이라든지 두 시간 안에 주어진 시간 안에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는다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영화는 반드시 시적인 템포를 가지고 그 영화의 화면이라든지 이야기가 진행이 돼야지 그게 우리가 봤을 때 그 잘 만든 영화를 보면 느껴지는 그 스토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상상의 폭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했죠. 그러면은 영화가 시면은 그럼 사진은 뭐냐 사진은 뭐냐 이러면은 저는 사진은 아포리즘이라고 그렇게 그 다음부터 바꿨어요. 그래서 단 하나의 단어 혹은 두 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굉장히 함축된 그런 아포리즘이다. 예를 들어서 니체가 한 말 신은 죽었다 이런 것처럼 거기에서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지만은 그 딱 한마디로 압축이 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진이라는 게 굉장히 구체적이지만은 그 사진을 보는 사람이 드는 감정은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틀리게 그 사진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진을 아포리즘이다. 그래가지고 단 하나의 단어로 끝내야 된다. 그 사진을 영화로 볼 때는 여러분들이 최소 한 시간 반이나 한 시간 이상은 보지만은 사진은 얼마나 오랫동안 보냐 약 0.8초 0.8초 안에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달을 시켜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시각적인 흥미가 첫 번째로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만 있으면은 문제가 있겠지만은 시각적 흥미로 0.8초 안에 사람들 눈을 한 번 딱 잡아야 돼요. 눈을 한 번 딱 잡아가지고 내가 할 말이 있어. 무슨 말. 신은 죽었다. 그렇게 되는 게 저는 사진이라고 봅니다. 그 세계에 사진의 의무고 그래서 사진으로 제대로 된 스토리텔링을 하려면은 저는 다큐멘터리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영화 다큐멘터리 있죠. 다큐멘터리를 만들면은 거기 안에서 사진이 가지고 있는 이 추상성을 뛰어넘어가지고 나레이션이라든지 자막이라든지 여러가지 정보를 집대성을 해서 그 작가가 응원하는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딱 꼽아 넣을 수가 있죠. 하지만 사진은 굉장히 그 추상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흥미롭고 재미가 있다는 거죠. 화두를 딱 던져주고 거기에 대해서 더 깊이 들어가려면은 그거는 그 사진을 보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느낌에 따라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관찰하고 그 깊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뭐 살가도의 광산 사진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시각적으로 빡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뭐지? 왜 이런 일이 벌어놨지? 뭐지? 이런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게 사진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물론 제가 그렇기 때문에 시각적인 그런 호기심이라든지 드라마틱 뭔가 눈을 끌어당기는 이런 요소가 제 사진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다큐멘터리 사진을 촬영을 할 때 저는 그 현장에서 최대한 관여를 하지 않고 관찰자로만 무조건 머물러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죠.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연출을 시킨다든지 사람 불러와가지고 이거 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면은 이게 다큐멘터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될 수도 있죠. 이미 사망을 한 사람을 재현을 한다든지 하지만 이게 재현이다. 뭐 이런 식으로 반드시 공지를 해야 되겠죠. 아무튼 그런 식으로 저는 현장에 관습을 하진 않지만 어떻게 방법론 쪽으로 봤을 때 어떻게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당길 수 있는 그 함박딱 해가지고 눈을 딱 당길 수 있냐 그러면은 저는 그걸 이제 빛을 빛을 쓰는 거죠. 그 사람의 현장은 전혀 바뀌지가 않아요. 전혀 바뀌지 않고 거기에 그대로 있지만은 난 추가적인 빛을 여기저기서 착착착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딱 이렇게 보여주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진을 이렇게 찍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전통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이게 그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도 있고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예술이라는 것은 어차피 개인의 무한한한 자유 그 무한한 자유와 가능성 속에서 내가 원하는 감성을 표현하는 표현의 방법이 핵심적인 주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표현의 방법에서 저는 답을 찾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촬영을 했고 제가 전시회에 들어가는 내용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그 상황을 조금 더 아시면 훨씬 더 재미가 있죠. 사진을 보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일하는 일이 무슨 일이냐 이런 것들은 제가 다음 편에서 또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겹고 썰렁한 이런 방송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전시회를 하는 만큼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구경만 하지 마시고 거기에 한 숟갈씩 보태주시고 가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진도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비싸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드시면 여러분들이 하나 구입해 하셔가지고 멋지게 집에 딱 그려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사진 속에 누군가가 너에게 보여줄 거야 그건 세상으로부터 어련한 한소가 이야기를 그건 세상으로부터 빌려온 내 하늘 세계 그건 세상으로부터 어련한 한소가 이야기 그것 세상으로부터 흘려온 내 하늘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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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